2. 3. 4. 4. 로딩 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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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되고 있을걸? 아 떴다. 아 떴다. 로딩 그. 치바에 방. 그리 안 올라오지? 아 된다 된다. 아 올라가 오게 안 보이는데.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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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안녕하세요. 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하이 가이. KCON은 끝내고 왔습니다. KCON 무대 잘 마무리하고 저도 보겠습니다. 다들 KCON 잘 무대 저희 저스들이 KCON 무대 잘 보셨나요? 잘 보신 것 같아.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내일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야 돼요. 곧 나가야 돼 곧. 곧 나가야 돼. 그 정도에서 오늘 오래는 못할 것 같고 한 10분 정도 하다가 가겠습니다. 올리비랑 얘기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KCON이 끝났는데 인사는 드려야죠. 곧 나가야 되지만 그래도 곧 나가기 전 올리비들과 조금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왔습니다. 맞아요. 다 무대 봤으려나? 다 봤겠죠. 어땠습니까? 안 봤으면 안 돼. 누구도 시작할까? How was our stage? KCON 저희가 찢었다는 아주 댓글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멋있다. 되게 뭔가 열심히 준비했고 또 좀 말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못 와서 되게 같이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열심히 또 상호 자리를 저희가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나머지 멤버들이 채워줬습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조십이 너무너무 멋져서 내 친구들 더 반함. 감사합니다. 반함. 록 같다. 트시가 하던 거 아니야 이거? 나도한테 반했어? 나한테 반했어. 네. 저희가 KCON 준비하면서 좀 다사다단했죠. 이거 되게 격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네요. 말하고 있잖아. 네. 말하세요. 말해. 다들 죽을 정도로 너무 멋있어서 뻔했습니다. 상호도 보고 싶었다. 그쵸? 상호까지 있었으면 더 멋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상호한테도 연락했어요. 같이. 저희 끝나고 무대 끝나고 저도 거 봤어. 옆사람이 저 사람 근육 대단하네 라고 들었대. 진짜? 대박. 완전히 각오의 근육. 근데 오늘 진짜 작전하고 보여준 느낌 아니야 오늘? 그렇죠. 의상 하나 빠뜨리고 온 느낌이었죠. 오늘 안올지. 안올지. KCON이 뭐 이게 저기 그 뭐야 음악 스테이지가 아니라 어디 뭐 결투하러 가는 레슬링 스테이지. 오늘 거의 뭐 지나가다가 계속 들었다. 몸 좋더라. 진짜. 몸 많이 커졌다. 오늘 그리고 우리 다 생각보다 우리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스트 비 봉이 있었어. 맞아요. 너무 반가웠어. 우리 올리비 팬 라이트. 저희 저스트 비 이거 봉 라이트를 들고 계셔주신 분들이 들고 계셔주신. 들고 계셔주신. 또 그 봉 하나하나에 저희가. 힘을 되게 많이 받고. 맞아요. 올리비 만 명 생겼다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네. 지나가다가 봉 하나 보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았어요. 오늘. 좋았어요. 네. 사실 잘 올라갔죠. 아 그럼요. 멤버들이 잘 버텨줘가지고. 사실 원래 저희가 여섯 명이서 하던 무대들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상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죠. 짜고. 새로 짜기도 하고. 도요미랑 원래 건우가 폐환무가 있었어요. 아 되게 아시죠. 아 되게. 그거 말씀드리고 싶긴 했었는데. 맞아요. 원래 그 데미지 댄스 브레이크에서 저랑 건우가 폐환무가 있었는데. 그게 미리 공개가 됐거든요. 그거를 기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농수한 대형을 생각하다 보니까. 맞아요. 별 수 없이. 대신 도요미랑이 동무로. 동무가 돼버렸답니다. 동무로 채웠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죠. 뭐. 임지 오빠 1번 된거고. 아 아니야 아니야. 다른 댓글을 읽고 있었는데. 임지 오빠 1번에서 탱크탑 오빠는 누구냐고 들었어. 탱크탑이요? 탱크탑 오빠 원래 난데. 탱크탑. 탱크탑 오빠라고 유명해졌어. 탱크탑 오빠. 탱크탑이 돼버렸네. 그럼 탱 오빠. 탱 오빠. 탱크탑이 돼버렸네. 아 저희 또 에이턴. 에이턴에게 박수를. 네 에이턴 저희 같이 gbgggm. 영둥이 멋쟁이들 에이턴 멋쟁이들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이마야 다들 너무 착하고 너무 착해요 너무 잘하고 착하고 재밌고 멋있고 우리 에이턴 진짜 친근해요 원자리에서도 다 딴 올리비가 있네 원자리에서도 음원이 느껴졌어요 제일 고맙죠 진짜로 반응도 다 보고 한국에 계신 올리비는 어떻게 보고 있으려나 보고 그렇죠 또 리버스도 보고 저희 오늘 좀 나쁜 남자 같았네요 그러게 굿보이 간베 착한 남자가 나쁜 남자가 됐다 시작하자마자 인이어 마이크 떨어뜨려갔어요 나쁜 남자네 놀라긴 했어요 진짜 나쁜 남자라긴 했어요 아니 되게 줍줍하고 싶었어 나도 죽을 것 같은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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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죽었잖아요 동일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래도 저는 난 좀 멘탈이 나갔는데 아우 그렇냐 형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야 야 오빠 오빠 나 이거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오오오 언제 다시 쓰러졌어 그 우리 다다다다 탕 대박 다다다 탕 하고 다다다 탕 샵 했는데 다다다 탕 도우드랑 같이 샵 둘이 맞자마자 진이 형이 인이어 끼고 있는 페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떨어져서 아 저거 언제 쉽지? 하다가 딱 주실 시간이 있어가지고 주워서 빵빵 나가고 대박이다 내 주머니가 나갔어 맞아 나 이걸 어따둘까 생각했어 내려가서 보니까 난 처음에 받으려고 했어 난 너한테 받으려고 했어 응 나한테 줄라 했어 근데 보니까 없는 거야 다 반대 대현으로 빠져가지고 없어 그래가지고 내 직원에 내 직원 아니면 둘이 무대에서 할리갈리하냐 진짜 할리갈리였어 진짜 할리갈리였다니까 무대에서 마이크 할리갈리했네 마이크 할리갈리였어 이미 형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큰 무대를 설 때마다 이 공간이 올리비 만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무대도 역시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다 끝나고 저희 전출할 때도 이제 그 무대를 계속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니까 큰 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조명도 엄청 밝혀지니까 밝으니까 저 뒤에 뿐까지 다 보이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여기를 정말 조명이 밝아서 오늘 배인이의 비주얼도 좋았죠 병이 카메라 마사지 제대로 받았던 아 오늘 아 오늘 잘 나왔어 오늘 아침부터 카메라가 저 마사지 좀 해줬어요 병이의 비주얼이 너무 달랐어요 한 시간만에 하고 왔겠구나 너 지금 아니 더 좋아졌다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다 아 왜냐면 아 네 여기까지 마지막에 전출하면서 되게 많은 감정이었고 아 진짜 많이 되게 뭔가 시끄러운데 고요했어 그때 나 올리비 음원봉 딱 찾자마자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졌다가 맞아요 맞아요 고요하고 뭔가 시간 느리게 이런가 열심히 참아름이 네 맞지 뭔가 욕심이 확 생겼대 응 맞아요 다른 다른 우리도 배운 게 되게 많았던 무대였던 거 같아 맞습니다 알렉사 님도 만났죠 알렉사 님도 만났죠 알렉사 님도 만났죠 인사도 했어요 제일 마음에 들어요 갑자기 빙블링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빙블링 머리도 바꿨더라고요 빙블링 땡큐 알렉사 저도 컨벤션 스테이지 고스킹 스테이지에 넘어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케이콘의 일정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오시는 분들은 다음 기회 응원해주시면 되니까 다음 기회 그래도 항상 그 응원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언제 말해야지 뭐야 일단 우리가 로투 케이콘으로 왔으니까 맞다 로투 케이콘 누구 덕분에 온 건지 올리비 덕분이에요 올리비 덕분이에요 진짜 올리비 덕분이에요 완전 올리비 덕분이에요 정말 이번에 로투 케이콘 이거 취지 자체가 사실은 투표로 진행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올리비가 많이 참여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내심 근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싶은데 이거 진짜 진지하게 맘아 가고 싶어요 저 근데 이거는 저희 저희가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건데 올리비의 힘이 100% 필요해요 저희는 마음만 가지고 솔직히 우리는 열심히 항상 열심히 하는 건데 올리비의 힘이 없다면 올리비의 힘이 많아 볼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올리비의 힘이 우린 투표를 할 맛이 나게끔 그렇지 무벌 맛이 나게끔 우린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저희가 이번에 케이콘 스케일에 맞춰서 케이콘에 맞게 또 무대를 했지 않습니까 마나에 맞게 마마에 맞게 마마에 맞게 또 저희가 얼마나 쏟아붓겠어요 그리고 뭐 노래 마마 때 때면 또 다른 앨범이 나왔을 거고 마마는 연말이 나왔을 거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연말 전에는 저희가 나오겠죠, 뭐 그리고 이제 나와야죠 잘해요, 지민 씨 마마 한 달? 내가 마마 간다 여기서 얘기하면 바로 공약이 될 거기 때문에 마마 가면 사랑해 할게요 이건 생각해보고 진짜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건데 고민할 만해 내가 빌보드 간다, 상탈하겠습니다 일하면 되지 일하면 되지 저희 저스트가 빌보드 간다, 전원 삭제탈이 하고 저희 저스트요? 무대하겠습니다 저스트요? 약간 원하지 않으실 거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맙고 그리고 오늘 상호랑 또 통화를 했거든요 우리 상호랑 통화했죠 오늘 다 끝나고 나서 저스트요? 네, 상호가 번역 멋있다고 멋있다고요? 네 상호... 상호 지금 열심히 회복 중에 있고요 네, 5년쯤에 추울 거예요 상호가 보고 싶어서 유류 결제에서 네, 유류 결제에서 봤대요 저희 무대 보려고 네 사실 상호도 많이... 아, 뭔지 계속 뭐라고 하잖아요 계속... 아, 영어로 근데... 통역, 동시번역 영어로 통역해주고 있어 통역, 동시번역 그냥 아직 일본은 그 정도까지 안 돼서 미안하다 고맨 났어요 상호도 많이 아쉬워했어요 진짜 많이 아쉬워했고 또 준비하다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아, 이거 50번 했을 거예요 네 화이팅 없어요 올리비들한테도 많이... 올리비, 저희 다음... 또 이제... 다음 앞으로의 올해 단체 라이브에서 마마 마마의 밤 이거... 마마의 밤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밤, 마밤, 마밤 마밤 가자 마밤 가자 오늘은 케밤이었네요, 케밤 케이크는... 네, 케밤 마마의 밤 그 밤 가면 거기에 지역 말고 마마의 밤으로 가잖아요 그래, 마마 가면 마마의 밤 그렇지 오늘... 네, 뭐냐 저희가 요즘 되게 바쁘잖아요 사실 이거 케이크는 준비 때문에 있고 뭐 앞으로 무대될 준비 때문에 되게 바쁜 것도 있는데 네 아... 바쁘지 않네 응 재밌죠, 바빴세요 바쁜 이유가 뭐겠어요 기대 많이 해달라고요 뭐겠어요, 올리비 바쁜 이유가 이렇게 바쁘겠어요, ADS 바빠 죽겠어 애들 염색도 했고 뭐 어, 애들 염색도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염색도 하고 아시겠지만 우리 염색했는데 뿌리가 벌써 자랐어? 어, 저 벌써 자랐어 이 뿌리 자란... 저희는 네, 어쨌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올해 저희 또 내일의 알찬 스케줄을 도와하러 가겠습니다 아 끊지마 저희 이제 곧 나가야 되니깐요 곧 나가기 위해 잠깐 씹도록 하겠습니다 왜 잊지마 그냥 이 상태로 가는 수정도 안 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나 씹고 싶어 일단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리비 여러분 오늘 얼른 주무시고 푹 주무세요 내 납불 물려 자 한 명씩 나가서 사랑해 해주고 올리비에게 사랑한다고 해주시고요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마지막 사람이 뭐 뭐라고 사랑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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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맨 나사 고맨 나사 고맨 나사 뭐 언제나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다이 고맙습니다 바다이 갑니다용 올리비 안녕 내일 또 가 좋습니다 바빠이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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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